오늘은 각종 성인병 치료에 검증된 송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담은 소나무에 기생하면서 자란다고 해 소나무 담쟁이덩굴이라고 부르고 나무 꼭대기까지 칭칭 감아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잔뿌리는 길게 뻗쳐 엄청난 양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간혹 소나무 고목나무들이 삐쩍 말라 죽어있는 광경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진을 빨아먹고 사는 송담은 천연 항균 물질인 피톤치드가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각종 병원균과 곰팡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게 됩니다. 보통 여름철까지는 자신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부터는 소나무의 송진을 빨아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늦가을에 이르러서는 동면을 하기 위해 잎이 떨어지기 직전 줄기로 영양분을 내려보내 저장시키게 되는데 그 무렵이 약성이 가장 좋은 채취시기가 됩니다. 참고로 송담이 없을 경우에는 참나무나 자기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약으로 쓰기도 하지만 그 밖의 나무들은 독성이 강할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송담은 양리작용에서 토끼의 자궁과 쥐의 적출장관을 수축시키고 쥐에게 투여하면 진통작용이 강하게 나타냈고 고혈압과 항당뇨 항염증료 및 항암효과의 우수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체내 독소제거와 골다공증, 안구건조증, 피부염증제거, 뭉친어혈제거 등이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몸속에 혈액순환이 안되어 뭉친어혈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몇몇 임상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54세 회사원은 2018년 혈관 나이가 70대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송담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4일간을 복용하고 꾸준히 9개월 섭취 이후에 2020년 혈관 나이가 56세로 진단을 받은 치료 사례가 있어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수치저하, 우울증개선, 피부노화 방지, 항비만 등의 전반적인 몸의 건강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어 송담이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먼저 한남대학교에서 송담 추출물은 폐암 a5사구 세포주에 관한 신호경로 조절을 통한 세포사멸 효과로 폐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유효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과 세포자연사 및 국소이성질화 효소의 저해 활성으로 각종 항암치료에도 유용함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폐암치료에는 송담을 가루를 내어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효과를 볼 수가 있고, 최장암에는 영지버섯과 꾸지뽕 뿌리를 배합했으면 됩니다. 식도암과 위암대장암에는 송담건뿌리 20g의 대추를 넣고 물에 달여 우려 마시면 됩니다. 송담뿌리는 약성이 더 좋아 줄기와 함께 채취하시는 게 좋고, 기침을 자주 하는 사람과 천식비염 등의 기관지질환의 뿌리를 주기적으로 달여 먹으면 월등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송담은 당뇨를 개선하는 우수한 약초 중에 하나로 통하며, 최근 송담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포도당 흡수촉진 활성을 측정했을 때 세포의 글루코스 섭취를 농도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뇨를 유도한 동물실험에서는 송담 추출물 100mg 처리군에서 60분 이후부터 유의적인 혈당 강화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장의 이자섬을 염색으로 관찰했을 때 당뇨 유도군에 비해 송담 처리 시에 농도이존전적으로 이자섬의 손상과 염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송담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이 최장의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 혈당량을 낮추고 당뇨를 순조롭게 잘 다스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담 추출액은 80%의 높은 억제활성을 보여 고혈당 개선 및 공복혈당 등의 항당뇨활성 식품 소재로 응용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치료 사례로는 한때 당뇨를 심하게 앓고 있던 70대 할머니는 혈당 수치가 떨어지면 한 번씩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담을 채취해서 맥기니마다 다려먹고 할머니가 그 후부터는 신기하게 효과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당뇨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전혀 없을 정도로 보통 평범한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당뇨병에는 송담을 그늘에 일주일 정도 말린 다음에 30g을 물에 우려내어 꾸준히 장복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됩니다. 다음 송담은 뼈를 강화시켜 골다공증을 막아주기 때문에 뼈가 약하신 분들은 매일 식수처럼 달고 살면 뼈를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송담에 함유된 페르펜 성분이 염증과 통증을 해독하는 효과가 있어 근육통과 신경통 관절염 허리통증 등의 진통을 완화시켜줍니다. 골다공증 및 각종 뼈질환에는 송담 20g에 사위질빵 10g 대추 한 줌을 넣고 다려먹으면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담을 끓이실 때는 물 1리터에 송담 20-30g 정도를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 한 불로 30분 정도 더 끓인 다음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탕을 해서 드셔도 되고 냉장 보관한 후에 하루 3잔씩 식수처럼 꾸준히 드시면 무병장수 할 수가 있습니다. 송담수를 담그는 방법은 껍질을 다 벗겨내고 깨끗이 씻은 후에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유리병에 넣어서 담그시면 됩니다. 소주는 담금용 소주 30도 이상을 넣어서 6-7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에 드시면 되고 장기 숙성할수록 약효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송담으로 술을 담궈서 먹으면 원기 회복과 정력을 강화시키고 밝기 부정과 기운이 없으신 분들에게 훌륭한 약재가 됩니다. 송담은 지금까지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외피에는 독성이 있어 꼭 벗겨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 따뜻한 성질을 지녀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송담은 성장속도가 매우 빠르고 흡수력이 강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유해물질까지 다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잘 숙지해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